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절친 여행 중국어 차이린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교통편의 마지막 강의죠 우리 기차 탈 때 택시 탈 때 이용할 수 있는 표현 다섯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베이징 지하철에는 보안검색대가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징에는 그리고 중국에는 인구가 진짜 진짜 많은 거 여러분 진짜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만약에 테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는 이렇게 지하철에는 보안검색대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이제 열었잖아요 그 전후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지하철역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찰구 앞에서 이렇게 보안검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같은 것을 놓고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치 공항처럼요 그래서 뭐 칼이라던가 독극물이라던가 폭탄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보안검색대가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공부할 때 베이징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출퇴근 시간 이렇게 혼잡한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보안검색대 때문에 줄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마치 엄청 맛있는 맛집에 줄 서듯이 이렇게 긴 줄이 이어졌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긴 줄 맛집의 줄이 아니고 베이징 지하철역 보안검색대를 기다리는 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이런 줄을 보면 보다 보안검색대 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베이징 지하철역에는 보안검색대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